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동양과 뉴스 그리고 개별 전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어제 0.6%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 받으면서 일본 시장 1.15% 상승하고 중국 시장도 0.8% 좋았죠. 홍콩 시장은 2.3% 폭등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감이 오늘 아시아 증시에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이런 좋은 시장 흐름으로 원달러 환율 6.5원 내린 1,188.5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원엔 환율도 11.58원 내린 1,100.51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국제 유가도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0.96달러 오른 53.5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금일 우리 증시 코스피 0.81%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인 기관 쌍크리 매수 나왔죠. 외인이 1,089억 매수하고 기관이 446억 매수했습니다. 개인만 팔았죠. 1,567억 오른 종목이 468종목 내린 종목이 326종목으로 오른 종목이 좀 더 많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 미국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 바이오 주들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480억 420억 정도 매도했죠. 기관만 매수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은 외인 기관의 이런 수급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오른 종목이 593종목 내린 종목이 590종목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특이상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몰딜 가능성이 높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류호 부총리를 만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미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시아 시장에 그대로 전달됐죠. 그러면서 코스피도 이러한 부분 영향을 받으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보험, 금융, 은행 등도 강한 모습을 보였고 전방 산업인 IT, 화학주들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대부분 업종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외인 기관들이 외면하면서 이런 미 증 부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면 반도체 주들도 올라가줘야 되겠지만 코스닥에 있는 이런 업체들은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좀 큰 폭의 약세를 좀 보였죠. 금일 오후에 있을 코롱티슈진 상패 결정에 대한 이런 부담감, 그리고 헬릭스미스 신라젠의 금감원장이 조사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켰다고 보이시고 장 막판에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세번째로 금일은 같은 업종이어도 코스피에 있으면 상승, 코스닥에 있으면 하락이라는 편가르기식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이런 종합지수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의 흐름이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번째로 코스닥 중에서 화장품 주들이 그나마 좀 비교적 강세의 모습을 나타냈고 SD생명공학이 탈모 관련 특허 소식을 내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협상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지만 금요일 토요일 10, 11일이죠. 걸쳐서 진행될 위중부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주 시장 방향성은 결정될 예정입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티슈진 상패 여부에 따라서 차주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이미 알고 있던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심 약화는 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금요일 시간대별 흐름을 보시면 거래소 쪽에 외국인들 쭉 사고 한 10시 반까지 사고 그 다음에 계속 그냥 그 언저리였죠. 기관들이 매도를 하다가 한 12시 정도부터 해서 매수로 돌아서서 좀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동시효과 때 기관이 팔고 외인이 받았죠. 그러면서 1100억 기관이 440억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기관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팔아댔습니다. 그러면서 460억 420억 정도 매도했죠. 개인만 9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업종별 현황 보시면 보험하고 금융 은행들이 그동안에 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좋으면서 강한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오늘 전기전자, 어제 좀 강했던 전기전자 약세를 보였고 운수장비, 의료정밀, 의약품이 오늘 좀 약했죠. 이런 부분이 좀 약했고 전기전자 이런 부분은 대부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은 인터넷, 방송서비스, 화학, 통신방송 이런 부분 좀 강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생명기술, 오늘 헬릭스미스, 실라젠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HLB도 좀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메지온도 좀 약세를 보였죠. 오늘 대부분 이런 시총이 좀 큰 이런 제약 바이오 주들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가장 눈에 띄죠. 제약 주들도 좀 약한 흐름이 나타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분위기만 좀 올라갈 만한 분위기인데 반도체도 이렇게 끌어내렸죠. 코스닥 쪽에 좀 지수관리를 좀 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신용융자 장구는 10월 8일자 8조 8천억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보시면 오늘 뭐 갭으로 잘 띄워서 시작을 했죠. 미국발 호재, 미중무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11선 부근에서 약간 음봉으로 마무리했죠. 이제 주말이면 오늘하고 내일이면 의역 협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립서비스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막판에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음봉으로 나오면서 11선을 기점으로 해서 오르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 딱 걸친 그런 모습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무역 협상에 스몰딜 잘 나오고 시장이 예상할 만한 그런 스몰딜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립서비스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 나온다고 하면 좀 흐름이 이제 조정을 끝내고 다시 2차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계속 하루가 다르게 미중부의 협상이 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하루는 협상이 잘 될 것 같다. 또 하루는 협상이 상당히 안 될 것 같다. 유호 총리가 금방 돌아가 버릴 것 같다. 이러면서 하루가 다르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좀 결정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가 오늘 좀 약세를 보였고 외인 기관이 오늘 좀 많이 팔면서 음봉이 나타났죠. 반도체 주도 이렇게 하락시킨 그런 모습을 보면 코스닥 지수를 좀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이런 외인 기관의 매도였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자 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잘 버텼죠. 그런 부분 오늘 다시 반대급부적인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미중부의 협상에 따라서 방향이 좀 영향을 받겠죠. 반도체 관련 주들. 자 그러나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고롱티슈진 이 부분의 상패 여부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뭐 분위기 좋았죠. 외인 기관 쌍끄리 매수 170만주 45만주 잘 나오면서 오늘 양봉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은 아주 좋죠. 고점에서 양봉이 많이 나오고 있고 21선 밟고 갭으로 뛰어서 잘 올라섰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섰지만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미중부의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주말이면 나오니까 그걸 보면은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기는 어제 다른 종목들 약세를 보일 때 그냥 묻지마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였죠. 자 오늘은 이격이 조금 벌어졌죠. 오일선하고 벌어지면서 자 오늘은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계속 들어오죠. 9만주 정도 기관이 조금 팔았습니다. 팔았지만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되고 있고 기관의 매도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아직까지도 계속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하이닉스 1.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9만주 정도 팔았죠. 그리고 기관이 30만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기관이 좀 끌어올렸죠. 오일선을 통과하지는 못했고 33일선은 회복을 하면서 갭으로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양봉 잘 만들어졌죠. 자 그동안에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많이 보인 부분 오늘 좀 일부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하이닉스도 마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LG전자 오늘 뭐 잘 올랐죠. 0.7% 올랐습니다. 외인 3만주 기관 4만주 사면서 갭으로 띄워서 잘 올랐죠. 그러나 뭐 은봉이 좀 나왔습니다. 은봉이 나왔지만 그래도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바닷권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계속 우상향으로 5일선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상향으로 잘 흘러갈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대한유화 61선 잘 받쳐주고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기관이 많이 들어왔죠. 15만주 외국인이 700주 정도 들어오면서 미중부유 협상이 잘 되게 되면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 2차 상승 강하게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좀 실망스럽다. 그러면 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뭐 4% 아주 초강세 잘 만들어졌다. 거래량도 많이 터졌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셀트리온은 내갈길 간다 뭐 그러고 있죠. 외국인이 10만주 가까이 사고 기관이 2만4천주 매도를 했습니다. 자 121선에서 이제 터치를 하고 음봉이 조금 나왔지만 제약바이오 하마도 월요일날 오늘 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좀 반등이 나올걸도 좀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 121선 잘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헬스케어는 코스닥에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1.6%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121선 뚫고 시작해서 좀 밑으로 내려왔죠. 오늘 제약바이오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셀트리온 코롱티슈진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정을 할지 아니면 바로 양봉을 보여줄지 이렇게 움직일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외국인이 9만3천주 팔고 기관이 2만주 팔았죠. 오늘은 뭐 코스닥 쪽에 작정을 하고 외인 기관이 매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 7성은 어제 오른 부분 오늘 조금 조정을 보였죠. 외국인이 1,800주 정도 사고 기관이 2,900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얘는 지금 뭐 전방산업주들하고 조금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뭐 한번 바닥을 잡아주고 이렇게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흐름은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나스 미디어는 오늘도 별로 재미가 없었죠. 50원 정도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7천주 팔고 기관이 4백주 정도 팔았죠. 자 오늘 코스닥이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서 별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바닥권이고 이제 오일선을 몸통이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쌍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갈 확률은 상당히 좀 희박하다.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두산중공업 오늘 보합이죠. 외인기관의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봉이 나왔죠. 좀 강하게 지금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121선에서 버텨줄지 아니면 밀리면서 61선까지 터치하고 갈지 그 수준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반등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요 부분은 외인기관의 쌍크리 매수가 한번 강하게 들어와 줘야지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양봉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코롱인더 오늘 뭐 시장 분위기 좋았지만 오늘 외국인은 13,000주 샀는데 기관이 만주 정도 팔아버렸죠. 아직까지 크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바닥 잡고 이제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요 정도에서 이제 좀 흘러가다가 한번 상승 방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미중 부여 협상이라는 이런 어시스트가 좀 나와줘야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날도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